앰프를 꽂고 막 둥둥장장 막 이렇게 막 앰프를 막 디스토션도 밟고 막 이렇게 혼자 락 콘서트를 하다보면 이 손님이 이게 노래를 해야 되는지 저건 뭐야? 이러고 막 솔직히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꺼져! 이렇게 돼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 좀 바꿔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캠입니다. 자, 오늘은 참 재밌는 주제와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사롱에서 쫓겨나는 연주와 그리고 팁을 받는 연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룸사롱에서 쫓겨나봤습니다. 그리고 팁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팁을 받을 수 있었고 쫓겨났을까요? 물론 쫓겨나는 건 진상을 만나면 쫓겨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상을 만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 어떤 경우일 때 우리가 쫓겨난다든가 아니면 손님한테 욕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억주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제가 상세하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키를 자기가 편한 키로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본인이 기타 치기가 어렵다고 해서 막 편안한 키로 낮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키 노래였는데 오리지널 키가 이 키였는데 시 키 연주밖에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키를 뭐 시 키로 내가 애드립을 연주했기 때문에 시 키로 내려서 해야지 하고 띡띡띡띡 하면 손님이 어떻게 됩니까? 노래를 하시게 되면 갑자기 나의 하루를 가만히 이래야 되는데 나의 하루를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손님은 솔직히 좀 짜증 나잖아요. 내가 말이야 스테이지 딱 썼는데 제대로 딱 불러야 되는데 말이야. 또 이렇게 옆에 아가씨도 딱 보는데 이 개쪽 풀을 줄 수 있느냐 이래갖고 솔직하게 좀 기타리스트가 위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키를 잘 본인이 편한 키로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맞는 키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 목소리가 조금 굵으신 분들은 키를 조금 낮춰드렸어요. 예를 들어 C키가 오리지널이면 A키 정도로 해주고요. 특별히 나는 오리지널 키를 원한다 하면 오리지널 키를 해주시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키 정도를 낮추거나 한 키 반 정도를 낮춰주면 노래가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를 최대한 맞춰주고 자기의 연주기량을 최대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가장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타 볼륨을 과도하게 막 키워요. 반주보다 기타가 더 크면 안 돼요. 반주가 어떻게 나오면 기타를 더 엄청 크게 해가지고 자기 콘서트인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노래 부르시는 손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막 떼감을 지르고 목이 쉬어버리겠죠. 기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앰프를 꽂고 막 둥둥장장 막 이렇게 막 앰프를 막 디스토션도 밟고 막 이렇게 혼자 락 콘서트를 하다 보면 이 손님이 이게 노래를 해야 되는지 저건 뭐야? 이러고 막 솔직히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꺼져 이렇게 돼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 뭐 좀 바꿔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부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낄낄빨빠 하고 외우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사랑토라는 노래예요. 처음에 인트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기타를 살짝 이렇게 나의 하루를 가만히 이때만 노래가 빠질 때만 응 너 할 때 이렇게 간간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빛따라 너 이렇게 멜로디를 쳐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멜로디하고 계속 겹치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긁어 주시고 이때 내 마음만 이때 치시고 나의 아픔을 가만히 여기서 싱글로트로 이렇게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응 너 이 정도로 쳐줘야지 이것도 너무 보컬하고 겹쳐서 애드립을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거죠. 야 나가 노래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7080에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려고 하는데 옆에 기타를 있을 때가 왜 뭐 긴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막 흐리는 거예요. 엄청 그래갖고 아 난 노래하러 왔는데 이게 뭐지 싶어갖고 솔직하게 뭐 제가 뭐 같은 뭐 업종에 있으니까 제가 뭐 업주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 이거 여기 장사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그래서 솔로를 하고 싶더라도 뭐 열 번 할 거 뭐 세 번만 하시고 제발 그 7080에 룸사랑에 계신 분들 기타 잘 친다고 막 무조건 치지 마시고 좀 뭐 좀 절제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기타 우리 자랑하러 온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도 어쨌든 손님이 왕이니까 최대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요겁니다. 그리고 자기 기타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어요. 스케일이 오늘 스케일 뭐 외웠는지 펜타토닉을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뜻한 내 손길만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하더니 하고 빠이는 식으로 속주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어울리냐 이거죠. 자기 손가락 빨리 돌아간다는 거 뭐 자랑하는 거는 뭐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 콘서트에 가서 하시고 뭐 중요한 거는 자기 기타 실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그 노래의 흐름에 맞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백반주 나오면 또다시 사랑 하여튼 깔아주기만 암전하게 이렇게 깔아주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깔아주다가 가끔 내 모습에 할 때 이 정도로만 해줘야지 갑자기 이걸 뭐 갑자기 뭐 계속 이렇게 치면 갑자기 좀 짜증이 나죠. 네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 노래 자기 기타 실력을 자랑하면 절대 안 된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겨난다. 그리고 이 노래에 방해를 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처음에 나오면 이게 뭐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노래가 나오는데 계속 멜로디를 치는 오브리 기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치기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틀리기도 하고 멜로디를 자기 멋대로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멜로디를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계속 친다는 것은 노래에 방해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나올 때는 멜로디를 치지 마시고요. 그럼 멜로디를 언제 치냐면 이럴 때 치는 게 좋아요. 이게 솔로 라인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오브리 할 때 내가 편안했던 거 하고 갑자기 널 만나면 이렇게 순수한 내 모습이 이렇게 높잖아요. 높은 부분에서 손님이 손님이 막 약간 움찔움찔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아 이 부분 자신 없는데 이러면 그때 멜로디를 자신 있게 그 특정 한 부분만 이렇게 멜로디를 좀 이렇게 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님이 박자를 놓쳤을 때 딱 멜로디를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갑자기 뭐 이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첫 박에 딱 놓치면 그때 멜로디를 빨리 센스 있게 쳐주시면 이제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주 때가 제일 문제가 돼요. 이 간주 때 돌아올 때 이 손님들이 어디에 시작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자막에 보시면 나오긴 하겠지만 갑자기 음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부분에 멜로디만 딱 쳐주시면 돼요. 내겐 너무 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간주를 하겠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멜로디를 그냥 딱 쳐줘요. 그래서 기타 치시는 분은 어디가 멜로디의 첫 부분인지는 알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불러준다든가 아니면 멜로디를 같이 쳐준다든가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멜로디를 치는 부분은 손님이 박자를 놓치거나 아니면 손님이 고음을 할 때 약간 좀 쭈빗쭈빗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주를 할 때 손님이 언제 노래가 들어갈지를 스스로 체크가 안 될 때 좀 근데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줄 필요 없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한 소주만 들어봐도 우리는 아 저 양반이 노래를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타가 너무 뽕빌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락적으로만 이렇게 스타일에 맞지 않고 그렇게 치다 보면 이게 좀 안 좋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가잖아.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멜로디를 이런 정도로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노래 센스 있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를 멀게 약간 구각적으로 이렇게 진다든가 아니면 뽕빌로 넣는 사람이 꼭 있어요. 너무 또 갑자기 이 양반은 락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늘 너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래에 맞춰서 부드럽게 좀 해줘야 되고 너무 디스토션 사운드를 막 끄집은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좀 제발 좀 그 다음에 성곡의 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 노래는 편곡해서 다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유명한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의 제목을 말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편곡된 반주를 들려준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본인 연주하기도 난감하고 코드도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곡으로 해주고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이 좀 된다든가 저 정도 사람은 족을 원할 건다 하면 너무 옛날 방식의 편곡이 되어있는 걸로 트는 것보단 요즘에 맞는 곡으로 센스있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기타 치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치고 막 하는데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이크 볼륨이 반주하고 어느 정도 마다 떨어지는지도 좀 체크해주고 이렇게 손님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타 치기 바빠. 두 가지에요. 실력이 엄청 없어서 기타 치기도 바쁜 사람들이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냥 뭐 이렇게 산스가 없어갖고 기타는 뭐 좀 칠 줄 모르겠지만 그냥 기타 실력 자랑하기 바빠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 마이크라든지 반주를 조금 이렇게 최대한 세팅을 그때그때마다 바꾸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으면 반주를 좀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좀 올린다든가 그러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노래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노래를 보면 이 노래 제목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처음에 이렇게 딱 이쪽 바닥에 들어섰을 때 손님이 갑자기 그 노래 제목은 뭐 들어라 이러면서 둥글게 둥글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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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걸 업소에서 부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둥글게 둥글게 뭐 이게 있어요. 어떤 핵심 어떤 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그것만 생각한 거지. 둥글게 둥글게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찾아 치면 둥글게 둥글게 아니면 유튜브에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치면 그 싸이의 챔피언이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딱 나와 이렇게 AI처럼 기타 반주하는 사람도요. 그게 돼야 돼요. AI가 돼갖고 딱 핵심 키워드만 딱 들어도 어떤 노래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그 손님이 말한 그 제목에만 꽂히면 진짜 동료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룸사령에 가서 둥글게 둥글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아셔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7080이나 룸사령에서 이제 요즘에는 그건 진짜 공부해야 되는 직업인 게 요즘 새로운 노래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음악 듣고 거기 분위기에 맞게 해주고 최소한 노래 방해는 하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르페지오를 친다고 해서 맨날 이렇게 정형적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방해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얌전하게 칠 거야 해서 계속 이렇게 쳐 제가 노래 잘해서 커버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면요. 정말 기계의 무슨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아르페지오를요. 하다 만듯한 아르페지오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나의 하루를 가만히 이렇게 하다 만듯한 주는 너 이런 식으로 하다 만듯한 바르페지오가 오히려 나아요.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야지 계속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솔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브리 기타니까 솔로 자 아까 후반부에서 나왔던 그 솔로 한번만 더 해볼게요. 내게 너무 행복한 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멜로디가 나올 때 이 멜로디 라인을 꺼줘야 돼요. 근데 이게 키시고 그걸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래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치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리지널에 있는 라인을 따라 하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그냥 요 솔로 버튼을 꺼세요. 그리고 펜타토닉 라인으로 오브리를 하세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하지 마세요. 절대로 똑같이 만약에 이걸 내가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을 엄청 했다든가 할 때는 그냥 하세요. 상관없지만 똑같이 해놓고 흐뭇하게 표정 짓지 마시고 자 일단 보세요. 솔로 라인을 빼요. 여기에서 이제 그냥 기다려도 돼요. 꽉 안 채워도 돼요. 내가 어떤 여기서 멜로디를 상상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멜로디 노래 간주 나올 때 멜로디만 딱 친다든가 아니면 멜로디를 처음엔 그냥 그 부분만 쳐주면 알아서 손님들은 들어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 라인이 있잖아요. A.SUS4에서 이 부분만 똑같이 비슷하게 그 부분만 초견으로 처리해 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을 해봤고요. 정리를 하자면 노래에 방해를 주면 룸사령에서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아예 술을 먹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쫓겨나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소위 정신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타를 이렇게 쳐버리면 솔직하게 좀 굳이 쫓겨나진 않더라도 팁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손님의 노래를 최대한 부각시켜주는 그런 반주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좀 생각하시면서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팁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룸이나 7080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을 노하지 않게 하시려면 최대한 노래에 방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 들어갈 건 들어가고 빠질 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동호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오브리 레슨을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온라인으로도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월 6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제가 서울이 아니고 일산 서울 옆에 있는 일산에서 개인 레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문의를 주시면 그거는 제가 문자로 가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에 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재미있었다면 구독버튼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